여기 좀 만끽하면 안 돼요, 여기 잠시? 여기 너무 예쁜데? 아, 이거 기암괴석들 너무 아름다운데? 와... 설마 저런 섬 가고 막 이런 거 아니겠죠? 저 섬에 어떻게 가. 그러니까요. 이거 타면 되는 거죠? 타요? 아, 하여. 아, 뭐요? 왜 이렇게 늦게 와? 하동? 나는 오늘 둘이 특집인 줄 알았는데.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? 아니, 근데 오늘 여기 왔는데 빠지면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. 서천하면 누구예요? 온다, 온다, 온다. 아, 또 시끄럽겠네. 어쩐지 안 올 수가 없구나. 야, 이렇게 하니까 우리 충상이 됐네. 아, 좋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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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끄러워. 벌써 시끄러워. 벌써 시끄러워. 아, 예아! 아, 좋지? 아, 좋지? 역시. 그럼 그렇지. 야, 이거 어쩔 수 없어. 방송만 해도 이거 꼭 하고 싶었어. 말리에시아 유로 한 번에 못 해가지고. 아니, 서운할 뻔했지. 근데 어딜 가길래 또 안 될 겨. 형, 근데 방송 보니까 안대를 끼고 꼭 어디를 이동을 하면 정말 위험한 데를 가더라고. 어, 위험한 데. 형아들, 우리 개뿔 갈 수도 있겠다.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. 야, 우리 말한다는 의식이. 이럴 거면, 이럴 거면 왜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있는지. 너무 이쁘게 입었어. 너무 이쁘게 입었어. 그럼 우리 추리 입고 만나면 안 돼? 내릴게요. 뭐야, 왔어? 아, 해놈이. 자, 저는 이제 준비됐습니다. 이제는 이거 나가는 것도. 아, 이제 안 무서워. 진짜. 안 무서워할 거야. 잘 나가. 뭐야? 남았어? 뒤로, 뒤로 붙어야 할 것 같은데. 이거, 이거 뭐예요? 나요, 나. 어깨 잡아요? 어, 어깨 잡아. 어디 있어? 잡히는 게 없으니까. 아... 아, 너무 좋지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땅이 뭐야? 이거. 이거 뭐야? 잠깐만요. 뭐야, 뭐예요? 뭐야, 뭐야, 왜요? 뭐야, 이거? 아, 뭐야. 뭐야, 이거? 배 타는 거 맞네. 아... 그러니까 그냥 추리닝 입고 하자. 아, 신나라. 벌 수 좋다, 힘들어, 절 수 좋다, 해요. 벌 수 좋다, 힘들어, 절 수 좋다, 해요. 못 먹어도 고고. 자, 잡았다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뭘 잡어, 뭘 잡어. 이제 갑니다. 어디 이제 가려고. 뭐야? 어, 내려가셨어. 계단이래, 계단. 앞에서 얘기해 주세요. 야, 계단이야, 앞에. 계단, 계단. 계단, 계단. 또 계단. 나부터 계단. 그 다음 나 계단. 뭐야, 어디까지야, 계단. 계단이 어디까지. 아, 잠깐만, 나 이거 무서워. 이거 이러다가 난 떨어지. 스톱, 스톱, 스톱. 조심해, 저기 움직이지 마. 여기 어디인지 몰라. 어, 잠깐만. 자, 안 돼. 벗어주세요. 이야, 뭐야. 와, 그럴 줄 알았어. 와, 그럴 줄 알았어. 와, 풀 냄새. 풀 냄새. 흙 냄새. 가자, 갑니다. 지금 가요. 걸어가고 있어. 우리 또 얼마나 멍청해 보일까.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멋있게 걷기로 했어. 아니, 지금 일단 지금. 주머니에 손 하나 넣고. 왼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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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. 또 뭐 있어, 뭐 있어. 왜, 왜, 왜. 뭐야, 뭐야, 왜, 왜. 또 뭐 있어, 뭐 있어. 왜, 왜, 왜. 이거 또 뭐야. 잠깐만, 어디 올라갔는데. 어디 올라갔는데. 왜, 왜. 뭐야. 이게 뭐야. 뭔 소리야. 쭉 들어가라고요? 사람들이 많아. 뭔 소리야. 들어왔어. 들어왔어. 여기 뭐야. 오른발, 오른발, 오른발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뭐야, 이거. 어? 아니, 트럭. 이거 트럭이야. 그런데. 깜짝이야. 아니, 이게 무슨 힐링이야, 이게. 우리 진짜 모심으로 가나 봐. 재밌다, 재밌어. 시현아, 도망가. 잠깐만. 어디, 저기로 가? 저기 topic, 저기DP, 오세요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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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dispara, 우린, center. 아유. 아니, 무슨. 오, 이거 트럭인데? 어, 이거 트럭이야 트럭. 완전히 소리가ache. 오, 깜짝이야. 문이 다 꼈어. 아, 재밌다. 일단 정성이 급하시는데? 그냥 갈 수 없는 데 가는 거 아녜어. 오~~~ 오~~~ 오 오~~~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빠르 거야? 잠깐만, 말도 안돼. 오~~ 왜 이렇게 빨라? 오ardi. 와 진짜 무서워. 와 참. 이야. 오개를 해야 inquiม퍼 오rei.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재밌다 와 너무 좋다 근데 지금 우린 막 어디 올라가고 있어 이거 지금 산 올라가는 것 같은데? 아 지금 각도가 아 귀가 멍멍해졌어요 지금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곳이 있어 아니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달릴 수 있지? 해발 한 200미터 올라온 것 같아 지금 아니 설마 뭐 산악회 행사 아니겠지? 맞는 것 같아요. 어 형 잠깐만, 나 지금 방금 소름 돋았어. 왜? 파라글라이딩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? 아이 설마, 에이. 재밌겠다. 아이 나 못해, 나 진짜 못해. 아니 근데 이 추위에 무슨 파라글라이딩이야. 입 돌아가, 지금. 수현이 지금 울라 그래. 그 상상만 해도. 나 진짜 무서워, 진짜 무서워. 오우!!! 오 진장, 여기 비싸게. 진짜 대박이다. 오 propulsion, 왜, 뭐, 왜, 문 내가 안 열었어. 다 와? 다 왔나? 뭐에요? 아 진짜 심? 오 근데 살짝 경사지는 것 같은데 ente? 경사져 있지 않나요 지금? 아 근데 이 쪽으로 내린 거야, 이 쪽으로? 이 쪽으로? 감사합니다. 어 잠깐만. 됐어요. 천천히. 어디 있어요? 여기 꼭대기 아니야? 약간 바람 부는 거 보니까 좀 정상이긴 한데요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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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서 있어야 되나? 아 볕이 너무 좋다. 너무 따지네. 이봐, 이봐. 어? 여기. 잠깐만. 좀 탁 트여 있는 느낌이죠? 뭔가 소리가 안 부딪혀. 분석하지 마, 호나. 호빈이 형 자꾸 분석해.